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395팩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대표 사례 예제에 보면 갑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을에 대한 차용금 채무 담보 목적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원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 돈을 빌렸습니다 갑이 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갑의 근무를 됐습니까 갑의 토지를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양도담보로 하죠 이런 걸 경우를 무슨 담보 돈 빌리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놓은 거 이걸 무슨 담보 양도담보로 하는데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거는 차용금 채무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용금 그 다음에 뭐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차용금 빌리면서 금전 채권 이런 말로 오면은 가담법 정의한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 후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변제기 후 청산 절차를 거쳐서 실행 통제하고 2월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을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이런 변제기 후에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갑은 채무자입니다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도 맞다 3번 약정 당시 위 토지의 시가가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위 같은 말소 청문화 이런 청산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어리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병에 대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정답에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은 3번도 이게 조금 표현이 애매한데 여러분 그 감이 어리에게 채권자 채무자인데 채무자 집을 소유권 이전해 놨다 근데 여러분 이 집이 1억인데 8천 빌려주고 됐습니까 1억 빌려주고 집이 8천이다 말이죠 8천인데 소유권 이전해 놨다 이런 경우에 이런 담보물 과익이 채권액이 미달한 채권액보다 작은 경우는 여러분 이 가단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단법 적용은 안 하지만 변제기에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고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3번은 여러분 조심해 약정 당시 시가가 채권액이 미달하는 경우는 됐습니까 돈을 갚고 찾아올 수는 있다 변제하고 말소 청문은 할 수 있지만 자 요거 요거는 변제기에 변제하고 미달하더라도 변제기에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변제기에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는 있는데 됐습니까 가단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청산 갑은 채무를 변제하고 자 근데 2번 이게 변제하고 말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거는 되겠습니까 털린 거로 했는데 3번 되겠습니까 3번도 털리고 4번도 털립니다 3번도 털리고 몇 번도 4번도 털리는데 4번은 여러분 또 만약에 그러면 여기 4번은 얼갑인데 소유권 이전해놨다 그죠 1억인데 예를 들면 1억 3천이다 이렇게 했을 때 채권자가 그러면 채권자가 이런 변제기에 실행 통제하고 몇 월 2월이 경과하고 청산금 3천을 지불했을 때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는데 변제기 전이든 변제기 후든 아직까지 이런 청산 절차 거치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이전된 것을 기하로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확정적으로 취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리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병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계한 경우는 병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병은 선의일 때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그냥 병은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하면 틀리고 병은 뭐일 때 선의일 때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 4번 이렇게 두 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이게 만약에 그러면 확실하게 틀리게 하려면 약정 당시에 시가가 원리급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가등기 담보법으로 담보법은 확실하게 하려면 그 갑은 위, 이 같은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미달하는 경우는 변제하고서 그냥 뭐하고서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미달하는 가담법은 적용 안 해도 뭐하고 갚아야 됩니다 변제하고 말소 청구가 찾아올 수 있고 무슨 기회에?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미달하는 경우는 변제기에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변제기에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 하면은 이건 틀린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거는 선의일 때 3자만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만일 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공사 잔대금 아까 있죠 이 채권이 소비되어 자라야 됩니다 돈을 빌리면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됐습니까?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이 이렇게 돼야 되고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지났다 이럴 때는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만약 그래서 5번 만일 소유권 공사 잔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담법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되어 자라야 된다 하는 거 그럼 이런 공사 잔대금의 경우는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은 맞다 그래서 어쨌든 1번에서는 1번, 2번, 5번은 확실해 맞고 3번, 4번은 틀린 것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번으로 갑니다 다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 이렇게 했죠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 설정자는 채무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3자도 설정자가 될 수 있지만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등기만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놓고 여전히 채무자가 설정자가 계속 어떻게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자유롭게 그 다음에 2번, 기속청산의 경우는 담보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 통제한 청산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맞죠?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서 통제하더라도 채무자는 다툴 수 없고 채무자는 억울하면 갚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 절차가 거치지 않고 본등기했다 그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근데 그 후 청산 절차를 마치면 언제?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답니다 되겠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무효등기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청산 절차가 거치지 않고 본등기했다 무효 근데 그 이후에 청산 절차가 거쳤다 실체관계 갖추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실행통제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자 실행통제는 누구합니까? 채권자가 채무자 등 기타 등등 여러 명에게 하는데 여러 명일 때는 모두에게 하여야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자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채권도 후순위 권리자에서 우선 면제권을 가지는 가등기 담보권의 됐습니까? 가등기 이후에 채권의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권을 가지는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입니다 됐습니까? 요거 요거는 피담보 채권을 포함시키려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청산 절차 거치지 않고 본등기 했다무요 근데 그 이후에 청산 절차를 거치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자 1억 원을 빌려주고 하니까 가담법 적용하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 시가 3억 원을 가등기하였다 그럼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틀린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입니다 그래서 을의 부동산 3억짜리를 갑 앞으로 가등기 해놨다 자 돈을 안 갚으니까 즉시 담보권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자 평가해갖고 실행 통제해갖고 매들이 지나야 됩니까 2월 그죠 갑은 청산금 평가액을 을에게 통제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한 2회는 갑은 이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이랬죠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제했는데 채무자도 다툴 수 없고 채권자도 못 다툰다 자 여기서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갑은 다툴 수 있다 이거 채권자가 왜 했나 뭐 여러분 그 여기서는 갑이 채권자 월이 채무자인데 됐습니까 자 근데 요 3억짜리 집을 요 채권자 앞으로 이전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갑이 변제기에 실행 통제하고 매들 2월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주었을 때 채권자는 완전히 소유권 치료한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채무자도 못 다툰다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 3억짜리를 채권자가 뭐 예를 들면 뭐 2억 2천에 평가하더라도 채무자는 낑소리 못한다 어떻게 억울하면 돈 갚으면 됩니다 1억 갚으면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채무자도 다툴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자도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요 2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집값이 폭나겠다 그러면 또 거꾸로 집값이 폭나겠다 야 내가 평가할 때는 예를 들면 뭐 3억으로 평가했는데 지나는 동안에 요게 뭐 2억 2천으로 폭나겠다 다시 재평가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번 평가하게 되면은 채무자든 채권자든 다툴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 값은 채권자인데 자기가 평가해놓고 통제해놓고 왜 다툴 수 없냐 하면은 요 2월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에 집값이 폭나겠다 다시 재평가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구조해 챙겨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 그래서 2번이 털렸다 하는 거 3번 3번 을이 갑의 통제한 청산금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확정시킬 수 있고 갑의 을에게 담복권 실행을 통제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본등기는 청구할 수 없고 설사 통제하지 않고 본등기 했다 무효다 을이 갑의 통제한 청산금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및 이행을 거절 자 요 5번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있죠 채무자 채권자 평가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했잖아요 그냥 날 쓸 때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면 없던데 근데 이제 막판에 청산금과 목적물 반환과 본등기는 동시행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툴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시행이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다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요거는 다투는 게 아니라 동시행을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청산금과 목적물 반환과 본등기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그럼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론상은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지만 요거는 동시행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거랑 마찬가지다 요거는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을 설명한 거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갑 여러분 공사잔대금 채무하면 가단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비대차에 소비대차라 해야 한다 소비대차는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채권 이런 단어가 나와야 가단법 적용하고 요렇게 공사잔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이렇게 하면 가단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됐습니까 자 만약에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어쨌든 청산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는 과실은 누가 수치합니까 채권자가 수치해야 되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때부터 목적물의 과실 수치권은 채권자에게 기속한다 2번 정답 3번 가등기담보의 채무자는 기속청산과 처분청산 하나를 선택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청산 나오면 기속청산과 처분청산이 있는데 우리 가단법에서는 처분청산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X 됐습니까 그래서 처분청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기속청산 하거나 경매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자 채무자의 변제와 됐습니까 채무자의 변제와 영수정 채무자의 변제와 영수정이고 가등기 말소는 방해제거 물건적 청권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동갑고 영수정이고 말소는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 5번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도래 전에도 담보목적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자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내에 평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청산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담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고런 것 여러분이 뭐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어 을의 토지에 대해서 가담법을 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아 갑은 채권에 갑이 담보권을 치르겠다 거기 동그라미 합니다 갑은 담보권을 치르겠다 갑은 아 채권자 을은 채무자구나 을이 이행하지 않았다 틀림과 됐습니다 갑은 경매 청구할 수도 있고 1번 제3자가 경매 X 토지 소유권을 치등한 경우는 갑의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한다 여러분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뭐 배당 받았든 안 받았든 담보 저당권 근저당권 다 뭐 담보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말 들은 건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갑이 담보 계약에 따라 다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 토지 소유권을 치등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도래하기 전이라더라 아까 저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청산기간 내에 다시 뭐 청산기간 내에 변제기가 무하기 전이라도 도래하지 않아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5번 갑니다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 토지를 취득하면은 가등기 담보권을 소멸하고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실행통지할 때 실행통지의 대상이 아닌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와 후순위 임차권자 대학력권을 가지고 후순위 임차권자 그래서 실행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하는 것 후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에 의해서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6번 갑은 올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 갑은 빌리면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는데 갑은 빌리면서 그럼 여기서는 아까 앞에서는 갑이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여기에서는 뭐 갑이 빌리니까 을이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갑은 올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건물, 시가 5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됐습니까?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병명의로 소위권 이전해 줬다 자 그럼 을이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됐습니까? 양도담보받았다 그럼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받았다 그럼 간단하게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이렇게 되겠죠 양도담보 그죠? 그럼 갑은, 아, 을은 선순위입니다 자, 틀린 것 이렇게 했습니다 뭐한가? 틀린 것 자, 갑이 을에게 피담보받 전문을 변제한 경우 갑은 저당권 설정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 다음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청산금 주고 완전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은 자, 3번 X 건물의 멸실내소는 그 법인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은 자, 여러분 저당권에서 저당권 그냥 무조건 저당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이 일부 멸실되면 멸실된 부분만큼 저당권은 소멸하고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틀리냐면은 물건이 일부가 없어지면 멸실된 부분만큼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고 이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은 물건이 없어져도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얼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 건물이 정액에 매각된 경우 자, 여러분 저당권과 양도담보 담보, 담보, 저당권, 근저당권은 깨끗하게 소멸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만일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자, 여러분 병이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아까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그래서 선의의 무가 다시 5번 뭐의 무가?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병명이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됐습니까? 무는 그대로 뭐하다?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하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거 어쨌든 갑은 병명이 이전등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갑은 빌려준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입니다 여기서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고 갑은 문제하고 다르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고 을소의 X 토지시가 1억 원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자당권 취득했다 여기서는 자, 갑이 가등기로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 이렇게 되어있어 오른건이 이렇게 했습니다 을이 변제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변제하면 영수증이 아니고 말소는 후행음으로 방해제거다 하는 거 그래서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갑이 청산기관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뭐요?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어리 청산기관이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병은 청산기관이 지나면은 병은 청산기관,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액스토제, 자, 청산기관이 지나면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 액스토제, 자, 병은 후순위 담보권자인데 후순위 담보권자는 평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청산기관 내에, 다시 청산기관 내에 변제기가 안 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청산기관이 경과되면 경매 청구 못한다 그래서 4번도 털렸습니다 5번 갑니다 갑의 가등기담보권 실행형 경매 절차에서 액스토제 소유권을 정의취득한 경우 갑의, 자, 아까 있죠 경매로 제3자가 경락받았다 경매로 제3자가 경락받았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이런 말 붙으면 무조건 깨끗 그래서 정의취득하면은 갑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자 8번으로 가는데 그죠 어른, 갑으로부터 빌리면서 그럼 역시 갑은 채권자, 어른, 채무자입니다 어른 빌리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럴 때는 갑은 빌리면서 딱 하면은 아니, 아니, 어른 빌리면서 하면 갑은 채권자, 어른 채무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른, 갑으로부터 빌리면서 자기 토지 X3억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다음에 그 후 병은 X토지를 사용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갑이 1순이고 병은 임차인으로서 예를 들면 임차인이다 임차인이다, 후순이 임차인이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주택 같으면 뭐 확정일, 대학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후순이 임차권자 됐습니까? 대학요건은 후순이 임차권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갑이 1번 어리, 후순이다 그래서 갑은, 자 틀린 것 찾습니다 갑은 변제기 전에도 병에게 임요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여전히 설정자, 즉 채무자, 어리 사용수익권이 있다 그래서 변제기 전이라도 자 갑은 변제기 전이라도 병에게 임요에 대한 부당이득이 있다가 아니고 없다, 여기 핵심 단어 변제기 전 변제기 후면은 몰라도 변제기 전은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어리 피담보 채무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계하여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됐습니까? 자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계하여 아직까지 여러분 그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자기가 완전한 소유자는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병에게 소유권에 계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다 그저이 그 다음에 4번 갑이 어리에게 청산금을 지불하면서 소유권을 취소하면 갑의 양도 담보권은 소멸한다 맞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5번 만약 갑이 선의의 정액의 X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하면 어른 정액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9번으로 갑니다 오른 것 여러분 그 담보가 등기인지 순수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고 당사자에게 계약 법률 행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계약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등기부상에는 저당권 대신에 하는 담보가 등기인지 순수한 가등기 그걸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제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제의 상대방은 그 뜻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제당금은 담보 목적 부동산 가격에서 피담보 채권 여기서 여러분 피담보 채권은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 채권액을 합친 걸 가리킵니다 후순위 거는 포함되냐 모든 채권액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이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인데 그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의 선순위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맞습니다 모든 채권액 모든 담보 채권액 하면 안 됩니다 후순위 담보 채권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기 거와 자기 거 앞에 있는 거 다시 자기 거와 자기 앞에 있는 걸 뺀다 물건 가입해서 그죠이? 그게 청산금이다 하는 거 그래서 3번 맞다 하는 거 4번 많이 통제했는데 그게 객관적 평가에게 미달한다 시세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채권자 채무자는 다툴 수 없고 미달하더라도 통제한 금액은 법적 효력은 있다 그래서 다시 통제해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제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칙권은 채권자에게 기속한다 아니죠 담보권 채권자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제하고 난 위에도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청산금을 지불해야 무슨 금을 지불해야 청산금을 지불해야 됐습니까? 이 채권자에게 기속합니다 담보권 실행을 통제하고 난 후부터는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칙은 채권자에게 기속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통제하고 청산금을 지불해야 완전히 채권자가 소유권 칠을 한다 그래야 과실은 채권자가 수치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어야 과실수칙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실행 통제하고 난 후부터 아직까지 청산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권이 있다 그런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어른 갑에 대한 1억의 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채무냐 하면 그럼 갑은 채권자, 어른 채무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은 자신의 2억 근무를 어른 앞으로 갑은 채권자, 어른 채무자 어른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면 됩니까? 어른 동그라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른 채무자 그래서 갑은 채권자, 어른 채무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의 집을 누가 앞으로 갑 명의로 이전등기 마쳤다 양도담보죠 그럼 갑은 화재로 어리치득한 화재본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답니다 여러분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대위 있다? 물상대위 있다 그럼 갑은 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게 아직까지 자기가 이런 청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청산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갑은 자기가 아직까지 소유자는 아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 다음에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 얼로부터 임차해 X 근무를 점령하고 병에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실행하기 위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실행을 위한 인도 청구 다시 뭐? 실행을 위한 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4번입니다 갑은 채권자죠 갑은 얼로부터 X 근무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 아직까지 청산금을 지부하기 전에는 여전히 사용수익은 채무자인 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은 단지 갑은 병에게 자기가 청산금 주기 전에는 병으로부터 임료 상당 부당이 있는 반응 청구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 갑은 X 근무를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자 제3자에 처분한 경우는 선의의 제3자 어른 정에게 됐습니까 어른 정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담법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실명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